시티머즌을 하게 된 계기는 시티머즌을 시작하게 되었나 하게 된 계기는 더 조절이기며 하고 다이아몬들의 고즈라는 게임을 까려고 프랩을 깔았는데 혹시 싶어서 가면라이더를 쳐보니까 게임이 있어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작한 거는 2018년 11월 30일이고요 중간에 한 번 접었다가 제대로 시작한 건 제품 각성 때쯤이고요 이름이 이름인 이유는 무엇인가? 뭐 그냥 간단하게 이름이라는 말을 늘려서 1억원입니다. 별거 없어요 이런! 이라는 닉네임을 시티워즈에서 처음 사용하셨었나요? 아니면 그 전부터 쓰셨나요? 네, 꽤 오래전부터 쓰셨습니다. 준부를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1억원의 일기장이라는 블로그에서 시티워즈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시티워즈 유입 좀 늘리려고 영상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새로 유입을 늘리긴 했습니다. 랭킹전 보는 것을 생방송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 12시간 랭킹전 쌌다니 하지만 석전공지 때문에 의지가 사졌습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1972년 11월 21일 까지 구독자 천명 달성 원래 목표는 올해 안에 구독자 천명 달성이긴 한데 시티워즈 속종 때문에 무리일 것 같으니 다음 게임 나올 때까지 천천히 구독자 수 증가하기 정도가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100명이 된 지금의 방어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